이거 앞에 댄 게 뭐지? 컷! 컷! 원했지? 약간 뭐 착하거든요? 아, 그러네요. 그럴 때 그때 그 약간 이렇게 먹고 이러고 있다가 가자! 한 달 새에 만나본 남자만 열 명이 넘어요.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이란 걸 해야 하는 건지. 웃기죠? 뭔가 공감하는 느낌이잖아. 웃기죠?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느낌. 네 자신이 웃긴 거야 그냥. 웃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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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한 번만 해봐. 자기랑 나랑 이거 입고 요리하면 진짜 이쁘겠다, 그치? 아니요, 천천히 걸을 수 있어. 보기에는 충분히 빨라 보이거든요, 지금. 우성 씨 오늘 좀 더 천천히 걸어. 좀 더 천천히. 그냥 천천히 걸어. 왜냐하면 여유 있게 걸어도 돼요. 옆으로 측면이 흐르는 거라 스피드는 막 빨라 보여. 너도 그런 상처적인 불만 하나 좀 풀어놓는 거야. 나는 내가 자꾸 천행해야 된다 생각 때문에 우성 씨 같다. 나는 나한테 갈 거야. 나는 근데 대사 정신이 없어서 그냥 걸음에 맡겨서 지금 해서 그러는데.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천천히 걷자, 이렇게. 우리 부부는 서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. 내가 빨리 걸 것 같으면 꺼지 꺼지. 그 다음 주제이죠, 우리가. 우리 부부는 서로 양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. 그 애는 아침에 출근할 때 양말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, 나는 저녁에 그 애가 벗어놓은 양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. 별로 어렵지 않네? 그럼, 아주 쉬워. 다시 말해봐, 이런 느낌으로. 뭐? 뭐? 네가 뭘 한다고 해? 네가 뭐라고 했더니 난 선보러 가지 않았을 거야. 내가 그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, 그래서 결혼 가능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날로 나하고 산 거 아니야. 뭐, 단순히 좋아서 산 건가? 그냥 진영 씨 생각을 알아보고 싶으신 거 아니야. 선보 계획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고. 알어? 본문 쉐키. 이거 무슨 버거야? 새우 버거. 그냥 안 먹었거든 해. 그냥 먹어. 그냥 먹어. 그냥 먹어. 그냥 먹어. 그냥 먹어. 그냥 먹어. 난 자신 있어. 절대로 빙키지 않으면. 가. 난 자신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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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너 화날 것 같아. 아니 근데 약간 미소끼가 있으면 됐지. 난 자신 있어. 그래. 그거야. 난 자신 있어. 그대로 까먹지 마세요. 어려워. 제일 어려워. 난 자신 있어. 그리고 걸어오면서 전화를 쳐. 그러니까. 난 자신 있어. 난 자신 있어. Bravo. And I will. For this, there are no contrast to his reference for this actor. 이따가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반응이 없으면 그냥 뭐 그때 이 일은 많이 쓰기는 이상해요 감독님 팔이 기니까 괜찮은데 맞아 갑자기 애가 팔이 짧아서 수셔 응? 액션 청거북이 줍기만 기다려주세요 가! 가! 한 번만 더 갈게요 이불 삐죽거렸어 한 번만 잘 지냈어? 아니 청거북이 줍기만 기다려주세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자 오늘 하연아 액션 옆으로 좀 가봐봐 하하하 귀엽다 좀 웃어봐 좀 웃어봐 여기가 우리 집사 한 번만 더 잘 지냈어 가!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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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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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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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